한 번 더 이렇게 사기 쳐서 부르시면 다음엔 진짜 고소하겠습니다 이거 친구할 게 없나 이거는? 근데 여보도 진짜로 고생했어요 여보도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아 제일 힘들어가지고 나 지금 머리 다 빠졌어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진짜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가잖아요 자 우리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잘 됐어 김치도 진짜 맛있게 익을 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하고 굴도 하나 넣고 그렇지 이거 좋다 맛있겠다 어때 어때 어때? 아우 진짜 그냥 예쁘게 예쁘게 먹어봐야지 제대로 삼아 봐야겠다 너무 맛있다 저거에 이제 막걸리 막걸리 한 잔 누나가 보니까 아주 다 훌륭한 남자들인 것 같아 그래서 누나가 두 stomими 한명만 소개를 시켜줄 거거든요 이야 몇 명이야? 오늘 제 점수는요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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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endo 불멍 몽봉 어쩐지 수육이 좀 덜 익었어. 애미야 김치가 짜다.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 오늘 처음 먹어요. 아까 무의식 중에 화장실에서 내려오는데. 진짜 간만에 맛있는 음식을 쳐야 돼. 그치? 고양이의 김치 좋아. 우리 집사람 너무 좋아. 진영이. 이게 천 점짜리였네. 이게 천 점짜리야, 이게 천 점짜리. 그러네, 그러네. 이런 바람둥이 같은. 그게 아니라 얘가 매너가 되게 좋고. 되게 와이프를 잘 챙기겠다라는. 그럼 요새 식장을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. 너무 많다, 그거는. 만나보지도 않고 식장을 벌써. 은혜이는 크리스마스 전에. 물가가. 올해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에 눈 절대 안 와요.